네 안녕하십니까 3번 tv 장창원 입니다 오늘은 저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거 마오꼬라고요 건강 베리담은 마오꼬 무능주의 베리담은 마오꼬입니다 이거 이번 제가 많이 있게 뵙는데요 참 수다분하고 진실한 정읍에 이 농부십니다 산지 직송 재배하는 건데 안에 내용물도 깔끔하고 맛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 여덟이거든요 제가 어휴 이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50 50대만 이제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좋은 이유가요 예 여기 이제 베리 둥근 마 도라지 하수 홍상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루에 한 이제 두 개씩 먹으면 막 힘이 북북 이렇게 살아나고 머리가 회전이 됩니다 이게 일어날 때 다르더라구요 새벽에 새벽에 빨딱 일어나요 이게 그 희한해요 이게 장어를 장어 먹은 거랑 비슷해요 이게 진짜 아 진짜에요 진짜 이거 생 이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 또 먹어봐야지 이거 내가 이거 이런건 제가 그냥 이따가 이게 보여서 지금 한 찍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제품 만드는 것만 하지 이걸 어디 막 홍보하는 이런 데는 또 재주가 달라요 그렇다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돈 받고 또 이런 홍보를 합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이런거 돈 받고 안합니다 아니 이거 찍는데 산부인데 뭐 이걸 또 돈 받을 거 뭐 있어요 그냥 재밌어서 찍는 거죠 마오꼬 치면 돼요 마오꼬 이거 정말 추천 추천이에요 좋은 책은 추천도서 하잖아요 추천 건강식품이에요 이거에요 사람도 좋고 제품도 좋고 안에 내용물도 좋고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효과는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확실해요 좋은 책은 읽어보면 알고 이 좋은 건강음료는 먹어보면 이걸 한 달 분 정도에 시켜서 먹으면 좋죠 좀 컸으면 좋겠어요 좀 작아요 문흥주 대표님 좀 크면 좋겠어요 요만해야지 이게 이거 손가락도 아니고 이거야 이거 좀 먹으면 없다니까 안 나와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양 좀 좀 듬직한 농부의 마음을 좀 담아주세요 문흥주 대표님 네 오늘은 마오꼬 추천 베리다문 마오꼬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요 정읍에서 유명한 거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오복야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황금 둥근 마와 건강한 베리들을 넣어 정원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마오꼬입니다 마 제품을 갖다가 가공한 건데 마가 우리나라 전통마에요 이거 최고 제품이에요 베리 도라지 도라지도 굉장히 귀한 도라지를 넣더라구요 하수홍삼 홍삼 홍삼은 진한 홍삼이거든요 이거 기가 막혀요 이런 제품 보기 드뭅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교육방 3분TV 장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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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